네, 시선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컷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오늘은 비컷뉴스도 JB타임즈처럼 AS타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 전화드렸던 소식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잠시 오디오로 만나보시죠. 한 가게 앞에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화환과 정성이 담긴 쭉 시원한 음료수가 놓여 있습니다. 현관문엔 꽃다발과 도넛 상자도 걸려 있는데요.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깃집 진상 고객 사건의 피해 가게 앞으로 배달된 선물입니다. 갑질 무녀 사건을 폭로한 가게를 응원하는 의미로 스님들이 이른바 돈줄을 내기 위해 피해 가게를 찾아 선물을 남기고 있는 건데요. 이에 가게 주인은 자신의 글이 이렇게 큰 파급력을 가져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같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목사 무녀의 갑질 사건,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방금 오디오로 들으셨던 것처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서 이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돈줄을 내주겠다라고 하면서 양주의 식당을 찾아갔고요. 또 SNS와 온라인 입금을 통해서 선물과 돈을 사장님 부부에게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식당 부부는 너무 감사하다. 마음만 받겠다며 계좌를 막았고, 또 SNS로 받은 선물들을 모두 취소하면서 앞으로는 선물과 돈을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또 이전까지 통장에 입금된 돈은 자신들이 모아뒀던 돈을 합쳐서 좋은 일에 쓰겠다. 이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난 토요일, 이 식당 사장님이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또다시 글을 올렸는데요. 글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통장으로 들어온 후원 금액과 성금으로 주시고 남은 돈은 모두 총 70만 1천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 소중한 돈을 100원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양주시 장애인복지관에 저희가 모아뒀던 300만 원을 더해서 총 370만 1천 원을 기부했습니다. 한 달 전에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이야, 존일하셨네. 참 기분 좋은 소식이긴 한데. 그런데 그 문제의 모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의 모녀는 아직 경찰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경찰에서 모욕과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이 모녀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이 목사와 모녀는 폭언을 한 건 맞다. 하지만 갑질할 의도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폭언이긴 한데 갑질은 아니다. 폭언은 했는데 갑질은 아니다. 목사와 모녀가 이렇게 갑질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보강 조사가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보강 조사를 좀 더 해서 이 모녀를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늘 그날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갑질이 아니라고요? 전 국민이 다 아는 걸 두 번만 모르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갑질이라고 해서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갑질 처벌법은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폭언을 한 건 인정을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CCTV랑 다 보여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죠. 두 번째 뉴스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JB 혹시 차량에 블랙박스 있으신가요?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JB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뭔 소리야. 나이 드신 부모님 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주고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가는 양심불량 업체들이 이야기 좀 해볼까요? 블랙박스 하나 달아주고 300만 원 받아간다고요? 에이, 너무 심하다 이거. 블랙박스가 사실 비싼 건 100만 원 좀 넘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업체들은 300만 원 받는데 마진이 236만 원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럼 64만 원짜리로. 64만 원도 안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공인비가 있으니까. 그렇죠. 공인비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 유튜브에 이미지 한 장 올려놓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지난주에 한 누리꾼이 이런 블랙박스 업체 대표와 SNS로 대화했던 내용을 보배드림에 올린 사진입니다. 이 누리꾼과 SNS 대화 내용 보면요. 업체 대표 글쓴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 동안 메모리 카드 보증 및 무상 AS 서비스 해주고 와이퍼 교체 해주고 300만 원 받는 건데 그리고 마진으로 236만 원 남긴 건데 이게 왜 문제냐. 엄연한 마케팅 아니냐. 마케팅이고 영업인 걸 왜 사기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따집니다. 참고로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메모리 카드 보증 및 무상 AS 서비스 1년. 메모리 카드라는 게요. SD 카드. 그게 사면 바로 고장납니까? 그렇게 자주 고장납니다. 한 번 쓰고 나면 고장나는 겁니까? 누가 부러트리고 그러면 고장납니까? 그러니까 이 SD 카드는 메모리 카드가 1년이 안 돼서 고장나면 애초에 그거 불량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또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죠. 작동이 안 되면 그냥 2, 3만 원 주고 사서 받고 쓰면 돼요. 그런데 이걸 해주는 서비스로 30만 원 받고 300만 원짜리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참고로 이런 일이 어제 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몇 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계속 바뀌지 않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하는 수법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블랙박스 때문에 찾아오게 되면 블랙박스 바꾸셔야 되는데요. 블랙박스 바꾸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 메모리 카드 AS가 유상 서비스인데 30만 원만 하면 됩니다. 또 저희가 주기적으로 블랙박스 업데이트 해드리고 메모리 카드 다 점검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사고 났을 때 영상이 없어서 불리해지는 건 상황이 없습니다. VIP 서비스 프로그램, 블랙박스 관리 프로그램에 가입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걸 자칭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나요? 뭐 어렵게 설명해요. 세상에 다 아는데 마진율 80%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제비처럼 연세 계신 분들. 왜 자꾸 그걸 강조하냐고요. 누르 끄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블랙박스가 뭐가 관리가 필요합니까? 그러게요. 마무리하죠.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